할렐루야, 오늘은 10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불안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현대에 나아가는 모든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과속도라고 그러나요? 이건 과속이 붙는 거예요. 너무나 세월이 빠르고 모든 것들이 빨리 변화를 받습니다. 조금만, 1년만 지나면 옛 것이 되고만 거예요. 가만히 저도 공부하면서 옛날에 컴퓨터도 그냥 아날로그 컴퓨터, 컴퓨터도 아니죠.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1년만 지나면 바꿔야 되고 2년 지나면 옛 것이 되고 쓸 수가 없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도와 변화를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낙오가 되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세대를 따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불안의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하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마, 그것은 요동치다, 시끄럽다, 과물치다, 요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자체가 이 위치 설정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심리적으로 우리가 병을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첫째는 불안이 있고 둘째는 염려가 있고 셋째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생명, 존재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예요. 혹시 내 생명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 존재가 사라지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 병 때문에 내가 빨리 죽는 게 아닌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코로나.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혹시 누구들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 갑자기 떠나는 것처럼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 누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염려라는 건 뭡니까? 염려는 피로에 대해서. 영육 간에 우리가 피로가 다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또 노후. 이런 우리의 피로에 대해서 그것이 불만족하거나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그 가운데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위치가 맞는가? 안절부절 못하는가?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나 두려움도 참 심리적으로 매우 우리를 해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자리매김, 자기의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위치 설정이라는 게 시간의 위치 설정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의 시제. 첫째는 뭐예요? 과거가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위치를 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위치 설정이에요. 이 세 가지의 시제가 잘못 설정이 되면 불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의 정이에요 사실은. 불안이 도대체 뭔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위치 설정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과거에 대한 내 위치 설정 또 현재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다루게 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 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안하냐?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느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누가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내 자신의 위치 설정이 바로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담은 자기의 위치 설정을 벗어났다 이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탈하는 것입니다. 목표에서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과녁이 쐈는데 궁사가 이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막연하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하고 부려하고 우상송배하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모든 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잘 다루면은 여러분은 늘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 못 자요. 불면증 생겨요. 불안하면 목이 마릅니다. 갈증 생겨요. 불안하면 가슴이 떨려요. 심장 부저맥도 생기고 심장 빈맥도 생기고 막연하게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한 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 중에 하나가 맥박이 빨라지는 맥박이. 그런 분들이 환자들 가운데 병원 찾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맥박이 한 60회, 70회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보통 90회, 어쩐 경우에는 100회를 항상 넘어가고 있어요. 심장이 그냥 항상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불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있죠. 물론 뭐 대사성 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혈액순환장애, 심혈관, 뇌혈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리나, 도파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붐비게 되면 이러한 병들이 악화되거나 또 유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은 마음의 뭐가 육신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것이 균형을 잡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때로는 필요하죠.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이게 동작이 느려지는 거야. 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도 있어야 결단도 하고 의지도 있고 투지가 있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투쟁 정신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절하게, 균형 있게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호르몬 분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감신경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고 또 변비를 긴장할 때는 변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변이 잘 배출되도록 또 소변도 잘 배출되도록 소화도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그러한 자율신경의 조화라 이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 가지의 시제,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 설정을 새 시제를 바로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가 과거를 잘 다뤄야 되는 것이죠. 과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메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썸뿌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저 작자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어찌다가 말이야 제 왼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거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썸뿌리가 있는 거예요. 또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사업을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지 않을 건데 풍종하게 살 건데 내가 그 땅을 괜히 팔았어 과거에. 지금 몇십 배 올랐는데. 그래서 현재 자기의 생활이 과거와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메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를 어떻게 잘 청산하느냐. 첫째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잘못과 또 내 죄와 내 허물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과거에 지은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회개케 한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죄를 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저는 그 경험을 너무나 한 6개월 이상을 저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하는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회개하는 그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아무리 어려서부터 부모의 역량을 받아서 자라난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거듭남의 계기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납니까? 아니에요. 그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인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가운데 내가 모태에서 잉태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거듭나는 체험,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2장 38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제롬 받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연합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그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거세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늘 우리는 그렇고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매시간 매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첫 번째 회개야. 그것은 아주 한 번 있는 회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과거를 청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과거를.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청가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맞아요. 나라가 지은 범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지은 범죄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가 지은 범죄가 있고 그런 우리나라에 지은 범죄. 독일이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일 국민들이 다 범죄했어요. 히틀러를 따라서. 교회까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희생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도 보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아예 다카오라든지 바르샤바 이런 다카오 특히 독일 안에 있는. 그때 한 번 가봤는데 보면 다 공개하고 우리 민족이 이러한 정말 찬인무동한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관광지예요. 아예 그냥. 오픈.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 말만 나오면 입이 딱 타면 얼굴이 침울해져요.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물론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 친구 중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 독일 군인들은 사람 이렇게 잔인하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젊은 애가 아니 의과대학생 때 말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독일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그 나치에 속하는 나치 소련, 러시아만 우리가 침공 안 했으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했다. 이거예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을 정복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얼마나 참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네오 나치즘이 아주 기성을 부리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돌아보는 그 행위는 뭐냐. 청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의 처가 왜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이제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소화를 향하여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를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집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은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빌리포스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못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산해야 돼요. 한 번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은 다시는 정제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맨날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떼어놔버렸다 이거야. 도저히 그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너의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개해 주시겠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잘 청산하고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갈 일이 창창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때 또 어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는 이미 주님께서 다 짊어지셔버렸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역사에서 이제는 다시는 정계함이 없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고 영원한 천성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과거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과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현재가 있죠. 현재의 위치 설정을 바로 할 때 우리는 불안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어. 그러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양심에 화일맞은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예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정화를 가지는 양심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즉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장애. 초기에. 병도 초기에 잡아야 돼. 잘못된 위치에 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 불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물밀듯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유명한 채나라의 환공이란 자가 왕으로 있을 때 그 병이 들었어요. 피부병이 들었는데 그 유명한 주치의가 편작입니다. 여러분 편작하면 아주 전무후무한 의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명의의 그러한 표본 아닙니까? 편작. 많이 들어보셨죠? 그 편작이 그걸 보더니 아 왕이시여 폐하 이것은 지금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 지금 피부에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공이 그냥 우습배 여기는가 이깟이 병 가지고 뭐 무슨 신청은 안 하는 겁니다. 한 열흘이 지났는데 보니까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 편작이 보더니 아 이것은 피부 아래 근육까지 이게 병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환공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중에 좀 치료하지 바쁜데 그렇게 하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또 보니까 이젠 위와 장애까지 이게 깊이 병이 들어간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암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악성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면은 뭐 조금 내가 좀 바쁘니까 한 열흘 후에 와서 한번 나에게 좋은 약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제는 골수까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변작이 꿈을 떠나버렸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니 피부병은 또 침을 놓으면 나을 수 있게 하고 위장까지 들어온 것은 약탕을 써서 그거 낫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골수까지 병이 들었는데 더 이상 이것은 신의 영역이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없는 거 알고 급히 불렀는데도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왜냐 현무한 거 아니에요? 괜히 그거 고칠 수 없는 거 의사가 그 편작에 가서 만졌다가 만약에 왕이 큰일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라는 건 전쟁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인 불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망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경고하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여 바른 위치 설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불안하여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수풀 속에 몸을 감추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걸 감췄다게 왜냐 불안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지면 불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있어야 될 곳에 위치 설정해야 될 곳에 다른 곳에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있나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그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때를 자의적으로 대적하여 대항하여 쓴뿌리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받은 소명이나 직분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권위를 떠나면 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권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원래 루시퍼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천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 아닙니까? 엄청난 미모와 영광과 재주와 능력이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정도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박이라고 그랬어요. 루시퍼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흉내를 가장 잘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구원자처럼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현재 위치 설정에서 벗어났을 때 비극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면 즉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고집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 반드시 알려주셔요. 잘못되어. 하나님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안 된다. 이거야.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감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했어요. 한 1년 동안은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그냥 놀라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철야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이 첫 번째 받은 가족 성경인데 거기에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내 사랑하는 종이로다. 그래서 거기에 딱 그 수가 써가지고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 책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 자국이 중간에 떨어진 자국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게 예수님 많은 그래서 제가 담배도 좋아했고 술도 조금씩 마시고 이것이 꼭 큰 문제라는 것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박사학이 들어갈 때 먼저 우리 아내가 귀국하고 홀로 남아있을 때 그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지 않냐. 우리는 꼭 무슨 부부가 같이 꼭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약 30%가 독거하는 사람들이래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가구수를 보면 50%는 이미 넘었대. 그 정도로 지금 독거 문화가 아주 그냥 대세라 대세.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혼자 있을 때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저도 혼자 있으니까 미혹이 되기 쉬워요. 과거에 외롭고 힘들고 공부 참 마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참 맥주 한잔 먹고 싶은 생각도 나고 흡연하고 싶은 생각도 또 더 나아오르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주유소 밤늦게까지 하는 주유소 거기에 있는 매점에 들어가서 맥주라도 한잔 사고 하려고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딱 문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 독일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한국말로 들어간 순간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또렷하게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주 또렷한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눈물을 흘렸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더니 누가 교회에 있던 한 자매가 아이 형제님 하나님이 편의하시나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미혹에 빠져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르케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꿈이라는 것 꿈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때문에 물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꿈꾸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치하시 아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꿈을 신원하지 말라. 이거예요. 꿈은 갈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저도 꿈을 많이 꾸지만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그냥 하늘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얼마나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무슨 게시가 열리나 꿈속에서 말이야. 그러나 깨어났더니 괴종 소리가 따라라라라라. 괴종 소리. 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 자체를 너무 신원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에레메이와서 29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며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점쟁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자리매김 위치 설정 이것이 바로 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자리를 사수하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끝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니 주의 주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하고 거대하게 하고 많은 열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런 것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저는 감당할 수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이라고 칭찬받는 게 목적이지 많은 거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욕심과 탐욕에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적은 일에 충성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큰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것이 얼마나 크게 되든 적게 되든 상관하지 못 주님은 적은 무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성경에 본 작은 무리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거대한 그러한 집회시대가 아니에요.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무릎 정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대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예요. 누가 선한 열매를 잘 맺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그러한 코인원이와 교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연합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마지막 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문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일에 선한 싸움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위치 설정입니다. 첫 번에는 뭐예요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요. 과거는 회계를 통해서 정산하고 현재는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아빠로서 자녀로서 그 직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으로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미래의 위치 설정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한 방향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 전도하고 섬기고 또한 이웃과 복음을 나누고 영혼을 구령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개인적인 거룩한 삶. 이것이 이 두 가지의 현실이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있는 겁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그러한 예화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이거야. 그러자 갑자기 뭐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풍파바람이 있습니다. 속을 세게 직장이나 사업체나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파도를 바라보게 돼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두려워 그러니까 결국은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는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부르지자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바다 위를 걸어서 안전한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남으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해 하는가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왜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경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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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속에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우리가 위치 설정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혼에 닫힐 우리의 인생에 닫힐 어디다 걸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본다고 본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습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주고 노잣돈 주면 영안시대에 보면 노잣돈 주세요 그러면 갈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시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요구하더라고 물론 돈을 주긴 줬지만 사실 그게 무슨 필요 그분을 위해서 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튼튼하고 경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계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멜기세계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영원의 닻을 두라 이겁니다 닻을 걸어야 되는 것이예요 배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영원의 닻을 우리가 찰칵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질병과 두려움과 사업 실패와 여러가지 역경이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니니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가르쳐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마치 바닷속을 바라올 때 아름다운 산호초가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 산호초를 움켜쥐고 꺼내보면 별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게 되기를 주의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불안 속에서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잡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게 되기를 주의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과거에 쓴 뿔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한 것 이제는 다시는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런 죄전 범했지 너 이렇게 실패했잖아 너는 루저야 너는 별로 가치가 없어 네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미혹하리며 담대하게 물리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 집어산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의 위치 여러분 떠나지 마시게 되길 말 혹시나 여러분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즉시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채를 치듯이 까부는 거예요 성도들을 갖다가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안하게 안정감이 없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결코 정제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영혼의 탓을 거기에 두고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할 것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천성을 향하여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알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